야아 야 정말 지금에도 정말 재밌는데 아 화면이 너무 작다 눈도 침침한데 이 화면 좀 조금만 컸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와 정말 이건 화면 큰 거 빼고는 장점이 1도 없어 이거 이렇게 느려 아이고 진짜 게임도 무슨 12,400개 12,400개 이거 다 중복인데 이거 내리다 보면 똑같은 거 계속 나오는 거 1번 킹오버파이터 이거 계속 반복되는 거 이거 몇 개 게임 있지도 않은 거 이거 야 진짜 PSP랑 비교하니까 와 정말 차이가 엄청나네 우와 그렇다면 이 두 개를 합치면 스프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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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너무 맛있는데 그 일을 만나봐요 그리고 흐름을 구워줄게요 반짝 놀라운 영화 널리 먹어 볼게요 털어여 여러분igu Fish 와 화질이 정말 처참하네 해상도가 좀 더 높은 7인치로 교체를 해야 되겠네 아 한 번에 되는 게 없구나 열흘만에 도착 원래 디스플레이가 800x480이었는데 이건 1214x600 이니까 화질이 좀 더 좋겠지? 아 이게 해상도는 높아졌는데 별 차이를 모르겠네 아 이상하네 좀 더 선명한 거 같긴 한데 아주 큰 차이는 없는 거 같고 그래도 뭐 전 거보단 좋으니까 이걸로 해야 되겠다 이제 한 번에다가 사려진 기록을 합니다 사과 중간에 가락이 되 países 맛있게outhe고 잔뜩이 가고 있어요 이제 시작된 father 사과 중간에 한 번에 침묵 만들 수 있는 족의 시간도 말아줍니다 마이 치즈가 사과 중간에 사과 중간에 침묵 만들기 사과 중간에 사용하는 듯 사과 중간에 잠시 사과 중간에 침묵 만들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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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깜짝이야 패턴 나가는 줄 알았네. 와 더 조심해야 되겠다. 자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 마이 갓. 그래도 이 두 번째 건 안 쓰는 건데 다행이다. 첫 번째 건 쓰고 세 번째 거 쓰는 건데 어우 살았다. 이게 이상하게 납땜이 잘 흡수가 안 되네. 아 정말 다행이다. 다행히도 패턴이 나간 게 안 쓰는 데라서 다행이다. 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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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.